안녕하세요 볼디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뜨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실무 역량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처음 취업 준비를 했을 때였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직무는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요즘은 원히드를 통해 디자이너 공고를 보더라도 프로덕트 디자이너 구인 공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 바로 프로덕트 디자이너였는데 말이죠. 그럼 요즘 뜨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UI, UX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제품 그 자체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은 직군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UI 직군과 UX 직군이 결합된 것처럼 기술과 툴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UI, UX 디자이너라는 직군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확장된 역할을 하는 직무가 바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덕트 디자이너 직군이 기존 UI, UX 디자이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JD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직군을 비교해 보면 UI, UX 퀄리티 관리 및 운영이라는 역량은 동일하지만 프로덕트 디자이너만이 요구되는 역량이 추가로 있습니다. 바로 UI, UX 디자이너는 문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만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문제 정의 및 발급부터 사용자를 이해해야 하는 역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 정의와 사용자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 정의 단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지표나 사용성에서 드러나는 문제 현상을 확인하고 그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현상은 유저 데이터나 VOC,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유저 데이터와 VOC, 고객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알아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데이터 역량도 많이 요구하는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직접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프로덕트 오더나 데이터 분석가가 제시하는 지표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지표 결과를 이끈 사용자의 행동과 지표 개선을 위한 가설들을 제시할 역량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 단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노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적 지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PO와 디자이너가 긴밀하게 자주 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할은 사용자를 이해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제품을 개선하고 충성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을 디자이너가 직접 하거나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사용자 설문을 진행해서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량적 패턴을 조사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설문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던 니즈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사용자 테스트를 설계 및 진행하여 제품 개발 전에 미리 사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 개선해야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UI UX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던 문제정의와 사용자 이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해 검증해 나가는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마켓컬리의 회원가입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사용자가 회원가입 첫 화면에서 이탈을 했는지 회원가입 중에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가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탈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설을 수립할 때도 요즘 사용자는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처럼 SNS 연동 회원가입을 선호하는데 마켓컬리는 SNS 연동 회원가입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탈했을 거야 라고 가설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는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싶지 않은데 마켓컬리에서는 성별 선택이나 참여 이벤트명 입력, 다섯 개의 이용약관 동의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해야 해서 이탈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설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디자인을 변경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설이 수립되어야 하며 유관부서들에게도 공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 지표를 설정해 여러 가지 가설 중 어떤 부분이 맞았고 틀렸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역량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고하는 역량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제품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개발, 마케팅, 영업, 전략, PO, 데이터 조직 등 여러 유관부서에게 디자인을 통해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부서와의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공유를 할 때 PT에 들어가는 보고 문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글이나 그림, 표로 정리하여 모두를 설득시키고 디자인으로 구체화시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문서에 담겨야 할 내용도 중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타겟 시장과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앞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 정의, 즉 지금 우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으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포함해서 이 과제를 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부서에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IT 회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